저기요. 아무도 안 계세요? 수호 씨. 이게 다 뭐예요? 수호 씨 옷은 또. 어서오세요. 미슐랭 가이드 3스타에 빛나고 싶은 수호 미시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뭐예요? 앉아요. 내가 한 거는 된장찌개랑 계란말일 뿐이에요. 나머지는 참모님들이 만든 반찬. 많이 늘었네요. 맛있다. 정말요? 요리교실에서 처음 만들었던 음식 생각해봐요. 어젯밤이랑 오늘 아침에 연습을 좀 했거든요. 근데 점심도 못 먹고 뭐였어요? 혹시 이거 시장이 반찬 아니야? 그럴지도요. 일이 좀 많았어요. 다음엔 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. 기대할게요. 어, 엄마. 어디야? 언제 들어오니? 어,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있어요. 서둘러 들어와. 할 얘기 있어. 알았어요. 일찍 들어갈게. 어머니? 뭐라세요? 뭐 그냥요. 얼른 먹고 가야겠다. np. 으흠. 감사합니다.